이제 생각으로 짓는, 뜻으로 짓는 세 가지 업이 바로 탐진치삼독입니다. 탐진치삼독. 그래서 탐진치삼독은 의역이라고 하는데 탐진치삼독이 바로 대표적인 분별, 내가 있다라는 험한 착각 불교는 무아법이라고 하잖아요. 연기되어져서 인연따라 잠깐 있는 것처럼 착각되어진 것이 바로 이 현실인데 그걸 모르고 진짜 있다고 생각하고 나도 진짜 있고, 남도 진짜 있고, 이 세상도 진짜 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건 이제 실체화시키는 관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있다고 여기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걸 가져야 된다. 더 많은 걸 소유하고 싶은 탐심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항상 나라는 어떤 아상을 중심으로 세상 모든 것을 자기식대로 판단하는 거죠. 분별해가지고 이건 좋은 거, 저건 나쁜 거. 좋은 거는 더 가지고 집착하고 욕망해서 집착해서 취해야 된다. 취하지 않을 때 괴롭고, 취하기 위해서 욕망하느라고 괴롭고 또 내가 싫은 것은 밀쳐내고 거부하고, 싫은 게 자꾸 올 때 화를 내고 썸을 내고 이런 마음이 이제 진심이죠. 그래서 취사 간댁하려는 마음, 취하고자 하는 마음, 버리고자 하는 마음, 그게 이제 탐심이고요. 또 그게 안 됐을 때 막 화가 나는 마음, 이게 이제 진심이고요. 취해야 되겠다는 착각, 버려야 되겠다는 착각. 그게 바로 어리석은 치심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은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추구하는 방식.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돼. 내 자식은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돼. 남편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친구들은 나한테 이 정도 대우를 해줘야 돼. 정치는 어떻게 정치를 해야 돼. 뭐 이런 무수히 많은, 심지어 내일은 비가 오면 안 돼. 무수히 많은 내식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내 인생을 취사 간댁하면서 사는 게 우리 삶이잖아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나에게 정말 좋은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모를 뿐이죠, 사실은. 그 어떤 일이 일어날지 실제 알 수 없고. 근데 우리는 생각으로, 의식으로, 분별로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 인생의 미래는 이렇게 돼야 돼. 10년 뒤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돼. 내년에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돼. 남들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남편은 나한테 좀 더 잘해야 돼. 남편은 반드시 담배를 끊어야 되고 술을 끊어야 돼. 남편은 자꾸 밖으로 돌기보다는 나한테 더 잘해야 돼. 이제 퇴직하고 오면 남편이 집에 와서 자꾸 30일이 되면 안 돼. 눈치 되게 보인다. 그래서 얘기 하시더라고요. 퇴직하신 분들이. 처음에는 당당하게 받아 먹다가 한 1년 지나고 나면 그렇게 마누라 눈치가 보인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서 뭔가 딴, 먼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딴 얘기를. 퇴직하신 분들을 서울에 있을 때 워낙 많이 뵙다 보니까 참 안쓰럽더라고요. 한편으로. 평생 이렇게 벌어다주고 집도 만들어주고 했는데 퇴직하고 나서 눈치 보여가지고 집에서 자꾸 나와서 있다. 여기 이정희 장사가 저녁때쯤 내가 저녁 먹고 들어가면 제일 좋아하는데 목소리 버터가 벌써 다르대요. 자기 몇 시에 들어와? 저녁 먹고 들어갈 거야? 저녁 먹고 들어가면 하죠.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분들도 계신다. 내가, 내 남편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야 된다. 내 아내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야 된다. 자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게 전부 다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가수들 얘기 들어보면 다 뭐라 해요? 부모님이 다 반대했다 그러잖아요. 네가 무슨 노래를 해? 다 반대했다 그러죠. 근데 언제 찬성의 딸이에요? 가수 데뷔하고 잘되니까 부모님이 더 응원해준다. 그리고 사실 한편으로 보면 되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 아이가 가수로 잘되는지 부모님이 모르는 거죠. 모르다 보니까 자기 생각을 옳다고 생각하니까 너는 가수되면 망해. 가수되면 안 돼. 너는 안 돼. 공무원을 하든지 이런 걸 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때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식의 인생이 어떻게 해야 될 좋은지를 내가 안다. 너를 내가 제일 잘 알아. 네가 가수? 네가 가수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가수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이처럼 모든 것을 세상에 모든 것을 내가 안다고 생각해서 내 인생은 이래야 돼 저래야 되라는 모든 생각이 전부 다 자기 분별방상이에요. 분별심이에요. 의식. 오은에서 색수상행식 할 때 식. 분별하는 마음. 세상을 안다고 착각하는 마음.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게 정답이라고 아는 마음. 그걸 식이라고 그러고 그걸 허망한 망상 분별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 머리가 만들어낸 허망한 착각이에요. 이제 요 다음에, 다음 시간에 좀 본격적으로 할 건데 요 다음에 이제 12연기가 나와요. 이 12연기가 이게 처음 보면 되게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식기도 하고 이게 제 대학 다할 때 교수님들 설명을 들어도 불교 책을 찾아서 몇 권을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워서. 근데 이게 참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부처는 진짜 도대체 진짜 천재적인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불경이 좀 천재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깨달을 수 있는데 깨달음을 이렇게 명백하게 교리화 시킬 수 있다는 게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선어록을 보면 되게 심플해요. 법을 그냥 딱 덜어내고 법에 대한 얘기만 그냥 심플한 얘기만 해요. 그거로 놀라운 어떤 공도도 있죠. 그런데 부처님은 정말 그런 얘기도 하지만 이런 식의 어떤 세부적인 교리로써 풀어내는 이 능력이요.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너무 놀랍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12연기가 전부 다 이 분별심, 우리는 하나의 분별심이 문제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취사관택심이 문제다. 근데 12연, 분별심이 세부적으로 나뉘면 열두 가지 분별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삼세양중인가 해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결과가 있고 이런 일이 있으면 저런 결과가 있다. 이런 시간, 뭐 윤회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12연기는 아니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방편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언제나 지금 눈앞에 있는 목전에 있는 진실을 가리키는게 부처님 말씀인데 3세를 걸쳐가지고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 눈앞에 있는 내가 일으키는 분별망상의 종류가 열두 가지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니까 순식간에 열두 가지 분별망상이 슬슬 일어나가지고 이 괴로움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노사 오비고네라고 하는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는 게 생이 아니고 내가 살면서 분별의식을 가지고 무수힘 많은 분별심들을 만들어내는 것 실제한다는 착각을 만들어내는 것 집착을 만들어내는 것 집착의 의식이잖아요. 집착한 의식을 만들어내서 그게 진짜라고 여겨서 그걸 내 인생에 창조해내는 허망한 의식 이 12연기가 전부 다 의식이에요. 무명 어리석은 의식이고요. 행, 유의행으로 유의를 조작하는 의식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는 막 업을 지으려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라는 걸 맞다라고 착각하는 의식 식은 분별하는 의식 명색은 이름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모든 대상을 명색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생각해요. 즉, 의식의 대상을 명색이라고 명색이에요. 의식의 대상의 명색이에요. 다음주에 12연기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너무 어려워서 대충이라도 말씀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죽비 이렇게 우리는 명색으로 내 머리가 죽비라고 인식해요. 죽비는 긴 거 딱 소리 나는 거 불교 용품 이런 식으로 분별을 해서 알아요. 근데 이거를 불구자들한테는 이게 죽비고 불교 용품이고 성스러운 불구지 이거를 그냥 시골에서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 쓸모 없는 사람들한테 그냥 안마기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인식에는 이거는 죽비가 아니에요. 그냥 안마기지. 이거는 나는 예를 들어 길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짧다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식은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근데 인식이 있으면 내가 이게 인식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식하는 것은 명색이라고 불러요. 명색은 이름 죽기라고 이름을 붙여서 알고 색. 모양. 색이라는 것은 모양과 빛깔 있는 모든 것들을 색이라고 그래요. 모양과 빛깔 있는 것을 이름 붙여서 이렇게 죽비라고 안하는데 이것 자체의 실체를 우리는 아는게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아느냐 하면 내 아르마리를 가지고 분별해서 이걸 알아요. 명색으로. 내 아르반리 명색은 이 대상을 implic하는게 아니라 어떻게 분별했는지 선생님 moving 전분과 상분, 내가 보는 측면, 보이는 것의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둘 다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을 둘로 쪼개가지고 분별해서 여기는 아는 내가 있고, 여기는 바깥 대상이 있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죽비라고 생각하고, 이걸 딜다라고 생각하는 건 실제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내 견해, 내 의식. 그거를 이거라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에서는, 이거는 죽비라는 명색이잖아요. 이건 길다라는 명색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의 의식에서는, 이게 어떤 명색으로 입력되어 있느냐 하면 이걸 절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불교 아닌 사람 같은 경우 안마기로만 접한 사람은, 이것이 그 사람에게는 어떤 명색으로 입력되어 있냐 하면 안마기라는 명색으로 입력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은 길다라는 명색으로 입력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짧다라는 것으로 입력되어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잘생겼어 이러고 어떤 사람은 못생겼어 이러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이러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이러잖아요. 그 사람이라는 실체가 딱 정해져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파악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100명이면 100명 전부 다 다르게 판단해요. 대통령 한 분을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판단해요. 어마어마하게 잘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잘한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고 즉 그것은 우리가 그 외부 대상 자체를 내가 아는 게 아니고 외부 대상에 대해서 내가 판단해서 내 머릿속에 기억된 이미지, 기억된 대상 내 머릿속에 의식으로서의 대상, 그거를 대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는 실제 대상이야. 대상은 우리는 만날 수 없어요. 내가, 내 머릿속에 기억된 명색이라는 허망한 의식 그게 명색이에요. 바깥에는 대상의 명색이 아니고 그러니까 12형기 전부 다 소멸해야 될 거거든요. 근데 명색을 소멸하라고 하니까 어? 죽비를 없애야 되는 얘기구나. 자동차를 없애고 버스도 없애고 이 집도 없애고 전부 다 없애는 얘기인데 12형기가 보니까 그걸 없애는 얘기가 아니고 그 대상 자체를 사람을 가서 없애주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은 가난해, 능력 있어, 부자야, 나한테 잘못한 일을 한 나쁜 놈이야 하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지를 가져서 그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그 명색이라는 허망한 의식 그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은 능력 있어 없어? 잘났어, 못났어 하는 그 명색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모를 뿐 하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마주하게 돼요. 그 사람을 순수하게 바라봐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우리는 대부분 남편이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안 들어요. 여러분, 사원들 말로 뭐라 해야지? 귀뚱으로도 안 든다는데 뭐, 컷뚱으로도 안 든다는데 안 들어요. 안 든다는 게 뭐냐면 분명히 듣지만 넘겨짚어요. 저 사람은 이럴 때 맨날 저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야. 또 그 얘기하네. 이렇게 넘겨짚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얘기가 아닌 딴 얘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자기 관심사 아닌 것들은 들었는데도 못 들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게 불교, 내가 관심 있는 이 불교, 이 분야에만 그 말 보면 제가 인지협착하지 말라고 해 놓고 제가 제일 인지협착된 사람 같아요. 저는 사회, 세상 이런 거 큰 관심이 없고 그냥 불교 이것만 이렇게 알다 보니까 다른 거에 크게 관심이 없어서 다른 얘기를 사람들이 막 하면 제가 이렇게 좀 흥미를 잃는다 할까? 이렇게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분명히 그 사람은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걸 별로 기대하면 안 듣고 마음 공부 관련된 얘기 할 때는 막 눈이 막 초망초망해져서 또 얘기를 해줘요. 이런 식으로 저도 똑같아요. 모두가, 모두가 자기 식대로 세상을 판단해서 내가 이렇게 험한 의식으로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따로 없어요. 내가 만든, 내가 조작한 우주 내가 조작해낸 명색으로서의 대상만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한 번도 우리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내 생각 속에 험한 분별을 가지고 세상을 만난다고 착각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남편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해석한 내 남편만 만나봤지.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내가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사랑했던 사람인데 결혼하면서 1년도 안 돼가지고 이 사람 쳐다만 봐서 소름끼치기 싫다라고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혼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옛날에도 그 사람이고 지금도 그 사람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내 의식이 이 사람을 명색으로 어떻게 기억했느냐 하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 죽겠고 너무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단점조차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그 단점이 옛날에는 멋있었는데 그 단점이 하나하나 다 보이면서 아주 꼴 보기 싫게 싫어지는 거죠. 이 사람은 바뀐 게 없어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 억울한 거예요. 옛날에는 나는 지금이랑 똑같은데 나는? 옛날에는 이랬잖아. 근데 그때는 그게 콩깍지가 씌어서 멋있게 보였던 거죠. 근데 지금은 꼴 보기 싫은 거죠. 즉 그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본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자기 이미지만 보고 사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자기 이미지와 결혼합니다. 내가 내 생각과 결혼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진실에는 다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내 이미지와 결혼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깨지니까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살았는데 그 이미지가 깨지니까 배신당했어. 저 사람은 나한테 결혼 사기 쳤어. 뭐 내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내가 내 남편을 뻔히 데리고 살면서도 그 사람과 만나지 못한다. 만나지 못하는 이 엉망하게 충격적인 현실 단 한 번도 그 사람의 진실에 가 닿은 적이 없다라는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 내가 지금까지 벌여온 일이에요. 그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평소에는 우리 집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이 맨날 허름하게 입고 빤스만 입고 왔다 갔다 하고 예를 들어 맨날 방금 끼고 이런 맘만 보니까 꼴보기 싫거나 이러다가 멋있게 차려입고 많은 사람들 하는 모임에 가고 그래서 남편이 회사에서 잘하고 언론에 나가고 예를 들어 잘하는 모습을 딱 보면 야 내 남편 이렇게 모시는 사람이었어 하고 좋아 보인다는 거죠. 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결혼해서 살 때는 이제 막 서로 막 죽이려고 하고 막 미워하다가 이혼했는데 이혼했는데 이 사람이 막 딴 사람하고 막 잘되는 모습을 보면 괜히 괜히 이혼했나 싶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매력이 있었나 싶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자기 생각 자기 생각 명색 명색을 그 사람이라고 착각해서 그래요. 그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명색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전부 모든 것은 사실은 대상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명색도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명색이 생기면 그 대상을 접촉하는 또 내 감각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대상을 보는 유깁이 있다고 생각해요. 보는 보는 놈 듣는 놈 맛보고 냄새 맡고 접촉하고 생각해서 아는 놈 그게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여기 안에 내가 유깁이라는 고정된 실체적인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대상을 만들어놨고 그 대상과 의식을 만들어놨고 유깁을 만들어놨고 이 세 가지는 삼사화합이라고 해서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요. 즉 대상이라고 착각된 남편이라는 이미지를 내가 만들어놓고 내가 남편을 만나 여기 내가 남편을 남편을 만졌고 남편을 보고 남편을 냄새 맡고 남편을 만지는 내가 있어 유깁이라는 내가 있어 그리고 내가 직접 남편을 만나봤더니 남편은 봤을 때 잘생긴 사람이야 라는 안식이 생기죠. 목소리를 들었을 때 목소리 좋은 남자야 남편이라는 이식이 생겨요. 분별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안이비사스의 의식이 생겨요. 남편에 대한 의식 식이 만들어져요. 이 세 가지가 화합할 때만 그 남편이 있는 것처럼 정말 있는 것처럼 착각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다 내 안에 있는 인식이라는 의식 내 안에 있는 눈깊고 형음 뜻이라는 헌방한 착각 그리고 내 바깥에 남편이라는 이미지 내가 남편이라는 이미지로 만들어 놓은 화상의 이미지 이 세 가지가 화합해서 촉하면 접촉하면 십여일게 촉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깁 다음에 촉이 나오는 거예요. 촉 다음에 수에취가 나오는데 접촉을 하면 이 세 가지가 접촉하면 진짜 남편이 있다라는 착각이 일어나면서 좋아 아니면 싫어 이런 이미지 느낌이 일어나요. 모든 대상에 대해서 좋은 느낌 일어나면 그 좋은 느낌을 집착하고 애욕하고 그거를 취하려는 마음이 일어나요. 취하려는 마음이 일어나서 내가 저것 내가 가져야 되겠다 하고 의도를 행동에 옮겨요. 그걸 유 업유라고 불러요.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사목으로써 그걸 가지려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죠. 그러므로서 그 유가 비로소 생겨버려요. 태어나버려요. 내가 자동차를 비싼 외제차를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비싼 백을 갖고 싶어서 가지려고 생각을 했어요. 눈으로 그걸 보고 남들이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예뻐 보여요. 너무 멋있어 보여요. 그걸 가지려고 보자마자 내 머릿속에 이미지로 그려진 백 저 되게 예쁜 연예인이 가지고 있는 백을 보니까 저게 500만원이래요. 혹은 되게 멋있는 남자가 타고 있는 차가 보니까 외제차인데 그걸 탁 타고 운전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고 간지나 보여요. 그래서 이미지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그 가방은 너무 멋있어. 그 가방을 들기만 해도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것 같아. 그 차를 타기만 해도 남들이 나를 무시 못하는 것 같아. 라는 이미지가 그려지면서 자동차에 대한 가방에 대한 명색이 내 안에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자기가 만든 명색이죠. 그래서 20대 30대 젊은 남자들이 20대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한 남자들이 외제차 비싼 차를 제일 많이 사요. 제일 많이 산다 그래요. 무리해서 무리해서 저는 그런 사람 여러 번 봤거든요. 월 자동차 월세 자동차 월세를 나가는 팔 부금만 월 80만원이 나가고 기름값도 한 30만원 이래 나가고 그래서 매월 월급은 200 가까이 되는데 자동차 나가는 120, 130 나가가지고 그래도 간지가 난다 내면서 멋있게 혼내면서 매일 갈고 닦고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타고 다니다가 몇 년 안 돼가지고 깨닫죠. 대부분 깨닫더라고요. 깨닫고서는 자동차 처분하고 자기 빚진거 다 갖고 그리고 허름한 차로 바꿉니다. 한 서른쯤 넘어가면 이런 과정을 겪고요. 그런데 본인은 그 외제차를 타면 정말 멋있고 심지어는 여자도 다 꼬실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미지 명색을 가지고서 그걸 산거겠죠. 무리에서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자기가 이 외제차 무리에서 외제차 타는 걸 보고 좋아할 수도 있지만 이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상적인 내가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저런 미친놈하고 결혼을 해야 되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그 여자 입장에서는 능력도 안 되는 내가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게 너무 어이없고 정말 너무 아니다. 저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즉 이 여자의 명색에는 그 대상이 그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멋있는 이미지로 식으로 입력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여자의 명색에는 아주 이상한 남자로 명색이 자리 잡는 거죠. 본인 명색에는 그 차를 타면 멋있다라는 명색으로 자리 잡은 거죠. 그러니까 그 자동차 자체는 사실은 있는 거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 내가 그걸 타면 멋있을까 라는 명색을 집착했으니까 그걸 가지려고 좋은 느낌이 일어나고 애욕하고 취하려고 하고 자동차 회사 가가지고 주세요. 구업으로 주세요. 하고 돈을 가지고 지불을 하면서 신업으로 지불을 하고 그래서 그게 유 이렇게 이렇게 업유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 비로소 자동차가 내 걸로 생에버렸어요. 생에버리고 나면 그때부터 노병사가 시작돼요. 자동차를 누가 하나 누가 와서 끌고 하면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자동차에 날파리 같은 거 많이 갖다 붙으면 화가 나고 맘 편하게 우리처럼 터널식 세차장에 못 들어가요. 기스 날까 봐 그러면서 그걸 애지중지하고 내 몸처럼 애지중지하게 키운단 말이죠. 그러다가 사고 한 번 나면 중고차값도 뚝 떨어지고 하니까 엄청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하고 거기 노예가 돼서 노명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자기가 시비연기라는 자기 안에 있는 허망한 의식을 조작해가지고 내 인생에 내 인생에 본래 없었어요. 자동차가 내 인생에 원래 없었는데 자동차는 허망한 명상을 명과 색을 만들어내면서 허망한 분별을 만들어내면서 거기서 괴로움이 시작된 거죠. 이런 식으로 내 인생에는 본래 아무 일 없습니다.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어요. 이 세상에 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나에게 별로 의미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근데 내가 문득 한 생각 일으켜서 문득 한 생각 일으켜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그게 내 인생에 탄생을 해버려요. 시비연기를 통해서 생해버려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 노병사가 일어나요. 노병사 오비고네라고 하는 괴로움이 연기되는 거예요. 시비연기로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본래 아무 일 없었던 내 인생에 내가 인연을 만들어내가지고 괴로움을 스스로 창조해내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만들어놓고 자기가 만든 괴로움인데 세상 탓을 해요. 세상이 정의롭지 못해서 정치가 정의롭지 못해서 존업이 나한테 욕을 해서 저 여자가 사기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당한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가 명색을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어놨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공성이라고 하죠 무하라고 하죠 인무와 법무와 나도 공하고 법도 공하다 12초 18개는 12초가 공하고 18개가 공하다 이러잖아요 무한이비서신의 무효색성형의 족법 무한게 내지 무의식계 여기서 보는 나도 공하고 보이는 것도 공하고 보는 의식도 다 공하다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허망한 의식 속에서 이 우주를 창조해냈다 자기 우주를 자기 우주를 자기 식대로 창조해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가 알고 있는 이 우주는 누구한테 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아는 건 하늘 별 따위같이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다 판단할 수 있다고 여기지만 실제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겨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의 인생을 다 되짚어봐도 그 사람이 진짜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게 맞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연 따라 달라져요 사람은 전부 다 아주 착한 사람이었는데 인연이 갑자기 나쁜 인연이 막 계속 이렇게 몰아붙이고 힘든 인연이 몰아붙이면 돈에 좀 집착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또 여유가 막 넘치게 되면 돈에 좀 여유로울 수밖에 없게 되고요 좀 이타적이게 되기도 하고 인연 따라 사람은 계속 달라져요 그래서 고정된 실체라는 게 없습니다 나이만큼 무수히 많은 세상을 창조해냈어요 그래 놓고 그 허상 속에서 만들어진 이 세상을 이 우주를 이건 좋아하니까 집착해야 되고 저건 버려야 되고 이런 머릿속에 게임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세상은 내 맘대로 됩니까 세상 전부 다 부자 되고 싶지만 다 부자가 안 돼요 죽고 싶지 않은데 죽어야 돼요 늙고 싶지 않은데 늙어야 됩니다 교통사고 나오고 싶지 않아요 전부 다 근데 교통사고도 나야 되고요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근데 물론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있어요 운 좋아서 내 생각과 내 삶이 일찍은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예상했던 대로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의식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됐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 삶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삶은 텅 빈 공성으로서 그냥 인연따라 아무 일 없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일 없는 하루하루가 진행되고 있어요 나는 거기 적절하게 연극을 하면서 적절하게 삶의 놀이를 즐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문득한 생각 일으켜서 나는 가난해 라는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갑자기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뭔가 돈 더 월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해 오기 시작하는 이런 험험한 망상국을 스스로 만드는 거죠 사실은 이 세상은 이렇게 펼쳐지고 있어요 어떻게 펼쳐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음 순간 어떻게 될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와 같이 이와 같고 이와 같다 여시여시 이와 같고 이와 같게 그냥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열의 여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다른 영어가 열의 여고 여여하게 오고 여여하게 가는 자 부처님은 자신도 여여하게 오고 여여하다라는 거 한결같이 좋다 나쁘다라는 분별 없이 그냥 이럴 뿐 이 소리예요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소음 큰스님인가요? 열반계를 안 계실 때 그냥 그렇게 왔다 그렇게 갔다고 해라 개성은 무슨 개성이냐 그 노장 그렇게 왔다 그렇게 갔다고 해라 이게 최상의 법문이에요 우리 삶은 그냥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가는 것들이 내 눈앞에서 목격되는 것뿐이에요 돈 그냥 이렇게 왔다 가는 게 목격될 뿐이에요 많다고 좋고 없다고 나쁜 게 아닙니다 많아가지고 인생 망치는 사람도 많죠 돈이 많아서 오히려 더 망치는 사람도 있죠 자식들이 부모가 돈이 많으면 자식들이 부모한테 해달라고 하고 부모는 망칠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안 해준다 이러면 그 때문에 오히려 부모 자식과는 사이가 틀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오히려 부모가 돈이 없으면 자식이 나는 이렇게 월급 받아서 맛있는 밥을 마음껏 사먹을 수 있는데 우리 부모님은 돈이 없으니까 맨날 저렇게 밥 하나 사먹기 힘드시니까 맨날 집에서 저렇게 풀만 드시면서 참 힘드시구나 그건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자식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부모님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더 욕돈을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 자식들과 참 고맙다 고맙다 하면서 엄마 좀 맛있게 맛있는 것 드셔요 이렇게 자꾸 챙겨주면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면 됐다 됐다 나 많이 안줘도 된다 이러면서 사는 그 행복감도 나름 즐거운 거 아니겠어요 물론 돈이 많아서 자식들에게 좀 또 나눠줄 수 있고 이러면서 살 수 있다면 그것도 또 행복한 것이지만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래서 난 반드시 이래야 된다는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은 아무 일이 없습니다 돈도 열의 여거일 뿐이에요 그냥 있어야 될 만큼 왔다가 갈 때에 되면 저절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건 그 타이밍은 절묘하게 완벽합니다 완벽하게 와야 될 때 오고 가야 될 때 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돈이 얼마 필요한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한테 딱 있는 만큼 필요해요 왜? 삶이 그렇게 보내줬기 때문에 삶이 진실이거든요 삶이 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생각이 진실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12연기라는 허망한 착각을 통해서 생각이 진실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으니까 나는 지금보다 몇 배 더 많은 돈을 벌여야 되라고 착각하고 산 거예요 남편은 내가 원하는 대로 술 담배도 자꾸 끊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나한테 더 잘해야 되고 자식은 지금보다 성적이 더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자식은 지금과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그것을 완전히 허용해주기 시작하면 삶을 통째로 허용해주고 세상을 바꾸려고 애쓰지 않고 세상과 싸우지 않고 왜 내 생각대로 바뀌지 않아 하면서 화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돼야 돼 하면서 탐심부리지 않고 진심부리지 않고 치심부리지 않는다면 삶을 그냥 통째로 허용해주게 돼요 받아들이게 돼요 그런데 이 받아들임이 내가 삶을 받아들이는 건 둘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건 가짜 받아들임이에요 제가 말한 받아들임은 받아들임을 수행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의법을 실천하는 얘기가 불의법 참된 중독 불의법 받아들이는 내가 따로 있고 받아들일 것이 따로 있는 건 진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이 내가 아니고 이 삶 전체가 이 우주 전체가 이 법계 전체가 바로 진정한 나 나이기 때문에 그냥 그 나눠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 진실대로 그냥 살으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굳이 표현하니까 받아들임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그냥 허용되는 대로 우리는 사실은 다 받아들이고 살고 있어요 늙어가는 걸 안 받아들일 재간이 있습니까 죽어가는 걸 안 받아들일 재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누구나 받아들여요 근데 생각이 삶은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생각이 거부하면서 받아들임을 포기한 자꾸 거부하고 있는 것이 없을 뿐이죠 근데 삶이 이렇게 늘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생각도 포기해서 한복해서 한복기심 뇌식대로 이래야 저래야 되는 생각을 포기하고 한복하고 완전히 삶이라는 진실에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께 자성 부처님께 모든 걸 내맡기고 완전히 허용해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헌신의 길이에요 귀의의 길이에요 부처님께 완전히 귀의해라 완전히 내맡겨라 부처님께 완전히 맡겨버려라 믿어라 부처님 이것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믿어라 불입법 둘이 아니다 라는 진실을 믿어라 내 생각이 있고 내 생각과 안 맞는 현실이 있는 건 둘이잖아요 이법이잖아요 둘로 나뉘는 범별의 심이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을 포기해버리면 어때요 이 삶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하나의 진실 그래서 일진법계라 그래요 삶 자체가 오로지 하나의 진실된 법의 세계만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내 생각이 자꾸 시비를 걸어서 문제였지 이 생각이 시비를 걸지만 않으면 삶 자체가 그냥 일진법계 그대로 여여하게 모든 것은 이렇게 내 목전에서 경험 될 뿐이고 우리는 그 오고 가는 모든 것들을 유희산매로써 유희하듯이 삶을 즐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즐겨야 되는 어떤 법칙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냥 살 뿐이에요 있는 그대로 여여하게 그냥 허용한 채 이렇게 살고 살 뿐이죠 그래야 되면 문제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건 문제가 있다는 판단 분별 의식이 있어야지만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둘로 나누는 분별이에요 그 문제 그게 바로 난데 어떻게 그 문제가 있을 게 있겠어요 그것을 그냥 살아주는 건데 아픔 아픔 그것을 그냥 살아주는 그것밖에 없어요 답은 아픔과 나를 나눠 놓고 아픔은 없어져야 될 것 건강은 있어야 될 것 이렇게 추구하는 마음 가지고는 이법이라서 그건 아픈 현실과 싸우는 참된 조화가 아닙니다 무의법이 아니에요 완전히 내받긴 삶이 아닙니다 흐름에 든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 할 것이 없습니다 굳이 표현하면 생각만 쉬면 된다 분별만 쉬면 된다 십연기라고 얘기하는 이 오만 가지 분별만 쉬면 된다 그런데 굳이 자꾸 생각을 일으키니까 쉬라고 했을 뿐이지 할 건 아무것도 없죠 맨날 하던 말 하지 않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걸 하는 겁니까 하지 않는 거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처럼 좋은 게 없죠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애써야 할 게 없으니까 공부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옛날 저 자세님들 큰세님들 본문을 보면요 아휴 진짜 막 화를 내면서 수행 좀 하지 마라 수행 좀 하지 마라 이 칠푼이 있다라 수행 좀 하지 마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가 처음에는 저는 이해를 못 했어요 도대체 뭔 소리를 하시는 거지 우린 수행을 해야지 뭔 수행을 하지 말라는 거지 우리가 허망하게 착각하고 있는 그런 허망한 수행을 하지 마라 할 게 없다 할 게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면 그냥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은 그냥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걸 내라는 걸 나란 아상을 만들어서 좋고 나쁜 걸 만들어 놓고 좋은 건 취해야 돼 라는 탐심 싫은 건 버려져야 돼 하고 안 버려지면 화가 나는 진심 이렇게 취사해야 된다는 허망한 망상을 진짜라고 생각하고 진짜 나라고 생각하는 화망한 치심 그게 의역으로 짓는 세 가지 악업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일으키지 않으면 이 탐진체 산복심만 일으키지 않으면 삶은 삶은 그냥 이래요 그냥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근원에서는 언제나 삶이 좋게 펼쳐지리다고 나는 분명하게 압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삶은 내 식대로 좋게 펼쳐지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내 생각대로 내가 이게 좋은 거야 나는 그 생각대로 펼쳐지지 않을지는 모르겠으나 근원에서는 진정으로 나를 돕는 방향으로 심정으로 나를 살리는 방향으로 언제나 좋은 쪽으로밖에 펼쳐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다 그게 불교에서 말한 진정한 믿음입니다 법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진정한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고 내가 몰래 부처라는 믿음이고요 아프리카에서 다 죽어가는 그런 사람에 비하면 우리가 한국에서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린 힘든 게 아니에요 이 주변 사람들하고 비교하니까 자꾸 힘들지 그런 비교만 내려놓으면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상관없구나 좋구나 상관없어요 좋습니다 어떻게 되어도 좋습니다 정말 이제 어떻게 되어도 좋아요 이 일 저 일 어떤 일이라도 사실 상관없어요 이 생각만 방해하지 않으면 정말 상관없어요 우리는 일을 어떤 일을 가질 때 일을 생각해요 힘든 일 누가 시키면 막 짜증스러워요 또 직장을 지식해야 되는데 좀 힘든 일 몸으로 힘든 일 하면 짜증스러울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등산 가기 싫은데 주변 사람들 등산 가자 이러면 막 짜증스러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 머릿속에서 이건 좋고 저건 싫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살면서 가만히 보면요 몸으로 막 힘든 일을 하면 괴로워 스트레스 받아 짜증나 이렇게 생각하고 몸으로 편안하게 쉬면 좋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가만히 쉬기만 해보세요 그게 좋습니까 그렇게 됩니까 오미찌뿌둥에서 저절로 나가서 운동하게 돼요 패스크럭 가서 뛰든지 사냥을 하든지 자꾸 운동을 하게 돼요 힘든 일을 하게 돼요 찾아서 어차피 우리 인생은요 힘든 일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괜히 자기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하면 안 돼 힘드니까 저런 일은 쉬우니까 해도 돼 자기 생각입니다 힘든 일을 할 때는 아 운동하니까 좋구나 힘든 일에 갑자기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 야 나 운동 많이 할 수 있어서 좋구나 따로 나는 일은 일대로 하고 주말에는 나가서 운동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야 이게 일석이조의 직장에 취직했네 몸 운동도 되고 돈도 벌고 주말에는 그냥 푹 쉬어도 되고 내가 좋아하는 TV도 봐도 되고 법문도 들어도 되고 너무 좋은 직장이네 이렇게 한 생각 돌이키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자기 생각이 방해하지 않으면 삶은 이렇게 돼도 괜찮고 저렇게 돼도 괜찮아요 힘든 일을 할 때는 힘든 일을 해서 좋아요 몸이 건강해져요 햇볕이 막 쬐었을 때 햇볕이 있으면 더 짜증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야 비타민 D를 받으니까 내 몸이 엄청 건강해지겠구나 요즘 사람들 비타민 D를 못 받아가지고 그렇게 많은 질병이 많다는데 땀이 없어가지고 땀을 내야 되는 땀을 안 내가지고 노폐물 배출이 안 돼서 병이 많이 난다 그러거든요 땀 내면서 햇볕 맞으면서 자동 선탠이 되면서 너무 좋구나 하고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한 생각 돌이키면 근데 더 좋은 건 그렇게 한 생각 돌이킬 필요가 없이 그냥 오케이 하고 모든 것을 그냥 흡수해서 그냥 그걸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왜? 그것을 하는 게 나에게 지금 가장 좋은 일이니까 왜 가장 좋은 일인 줄 알아요? 눈앞에 당첨만이 진실이니까 눈앞에만이 진짜예요 진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것만이 진짜예요 명명백백하잖아요 과거 미래 없잖아요 눈앞에 있는 이것만 진짜잖아요 있는 이대로만 이게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게 부처가 지금 딱 펼쳐져 있다니까요 딱 드러나 있다니까요 생각만 방해하지 말아 보세요 그 부처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다리 아픈 채로 부처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냥 문제가 있는 그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하는 대로 해결 안 되면 해결 안 되는 대로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 받는 대로 그냥 이렇게 부처로서 살고 있어요 문제 없는 인생은 결혼 인생이에요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해결하는 적절한 긴장담 적절한 노력 적절한 스트레스 그게 없으면 사람 너무 나태해져서 못 삽니다 적절한 스트레스가 있어야지 좋아요 사람은 그리고 또 인생이 어느 시기에는 큰 스트레스 어느 시기에는 좀 작은 스트레스 이게 교차가 되는 게 진짜 좋은 인생입니다 늘 순탄하기만을 생각은 바라지만 자기 생각이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무명 무명에 어리석으면 찌들어서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진실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완벽하게 알아요 지금 여러분이 그냥 해야 될 이걸 그냥 하는 거 그게 바로 부처고 부처가 행하는 일입니다 부처로서 지금부터 살면 돼요 무슨 깨달음이 필요해요 삶이라는 깨달음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무슨 깨달음이라는 어떤 엄청난 특정한 체험이 일어나야지 그게 깨닫느냐 아닙니다 그거 특정한 깨달음의 체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초기 불교 교리 보세요 전부 다 이 괴로움의 소멸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교리를 그대로 담담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지 뭐 깨달음이 오면 어떤 체험이 일어난다더라 어쩌고저쩌 그걸 반드시 체험해야 된다더라 그런 얘기가 주가 아니에요 부처님 가르침은 이렇게 법에 훈습되어서 전부 훈습이 되게 되면 점점점 법과 가까워지고 점점점 아 삶이고 법이구나 내가 바로 부처구나 라는 이 진실에 점점 다가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분별망상이 쉬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삶에 내바뀌기 시작해요 삶의 흐름을 타고 가기 시작해요 너무 편해져요 왜?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옛날에는 그걸 쥐고 살았는데 이제 그걸 쥐 게 없으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좋은지 나는 모르지만 법은 알거든요 부처님은 알거든요 내 인생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나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난 몰라요 내년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저 이제 연말에 여기 주지수임 끝나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정말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반드시 돼야 된다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될지 저도 제 인생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구경하고 있어요 삶을 구경하고 있는 거지 유해 삶매로써 재미있게 즐기고 있는 것일 뿐이지 그냥 큰 원력은 있죠 이를테면 내가 부처님 법을 좀 더 견고하게 내가 공부해서 정말 그야말로 성굴할 수 있도록 내가 부처님처럼 정말 바른 안목을 더욱더 견고하게 갖출 수 있도록 상구보리 하고 또 하와중생으로 그래도 많은 사람들과의 법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큰 원력은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워요 이게 가장 좋습니다 큰 원은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세울 필요 없어요 구체적인 계획은 삶이 알아서 조절을 세워요 그것을 나는 인연따라 응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나쁜 제안을 누가 한다고 해서 인연이니까 무조건 해야되나요? 안됩니다 당연히 판단분별 다 하세요 다 하세요 그러나 과도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과도하지만 않으면 된다 아닌건 아니라고 딱 잘라야죠 난 그 질문하시는 얘기를 듣고 저는 정말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스님이 받아들이라고 해서 누가 같이 사기치자는 쉽게 말해 제의를 했는데 그걸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서 그게 법인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구나 너무 놀라가지고 난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